안녕하세요 여러분. 0단기 스타트 라이팅의 저자 민상홍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5월달 라이팅 적중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적중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오늘 저희가 촬영하려고 하는 강의 중에서 제가 독립형 예상문제를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5월 7일날 토요일날 시험에 실제로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상문제를 준비했었는데 그 문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나오는 바람에 적중시키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터졌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오늘 특강 순서는요. 통합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볼 건데요. 레이크 힐리어, 엠트랙, 에너사지 시빌라이제이션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 독립형 세 문제를 볼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인간관계와 스트레스 예방 공식을 이용한 템플릿 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크 힐리어라는 제목의 통합형 문제인데요. 지금 색깔이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호주에 있는 호수의 이름인데 레이크 힐리어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호수의 물 색깔이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호수 핑크색의 원인은 뭐냐라고 나왔습니다. 이 호수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약 90% 정도로 이렇게 물에 중등 뜨는 상태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호수인데요. 그런데 이 호수에 가기까지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호주의 지도인데 자 그림이 조금 해상도가 좀 안 좋아 안 보이긴 하지만 호수의 남단에 위치해 있는 호수인데요. 특별히 이 호수는 이 그 섬의 안에 있는 호수의 그 안에 있는 또 호수입니다. 자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이게 이제 호수이고요. 그 안에 섬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섬 안에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참 로맨틱한 호수이긴 하고 그런데 이제 가기가 좀 어렵다. 어쨌든 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 토플문지에서 왜 이 호수의 물 색깔은 핑크색이냐. 자 오늘은 저희 듣기 없이 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 도쿄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레이크 힐리어의 표면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걸 설명해주는 세 가지 가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호수 바닥의 토양이 소요. 이게 핑크색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호수 물 속의 금속 물질인 나콜라이트. 자 이런 어려운 단어는 이제 설명을 좀 해줘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류. 저 단어는 어떻게 읽냐면 LG라고 읽습니다. LG가 두 가지 물질 붉은색과 황색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서 핑크색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을 독해에서는 제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듣기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 그 가설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수물을 컵에 담아 관찰해 보니까 이 소일이 없어도 토양이 없어도 핑크색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토양 때문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나콜라이트의 자체 색상은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라고 합니다. 화이트라고 들리지 않아요. 화이트라고 들릴 거예요. 화이트이지 핑크색이 아니야. 그리고 나콜라이트는 이렇게 화학적 케미컬 리액션 반응을 일으켜야만 이 핑크색을 나타내는데 이 호수에는 이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만한 물질 서브스턴스가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나콜라이트 때문도 아니야. 세 번째 만약 LG가 핑크색의 원인이라면 계절에 따라 시즌에 따라 LG의 어마운트, 양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호수의 색깔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레이크 힐리어의 색깔은 늘 핑크색이야. 이게 듣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은 여러분은 알고 있겠지만 이 듣기 내용을 한글로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대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걸 실제로 에세이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게 서론 템플릿입니다. The speaker disagrees with the author's hypothesis Hypothesis가 이제 가설들 Hypothesis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이 다음에는 독해의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독해의 주장이 뭐냐면 Accounting for the pink color of Lake Hillier Account for가 설명하다잖아요. 즉, Lake Hillier의 핑크 색깔을 설명해주는 가설의 화자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뭘 적는 거다? 듣기의 내용 그래서 듣기 내용이 뭐였냐면 과학적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The hypothesis are not scientifically supported 자, 여러분 이제 역사나 과학 관련된 특별히 과학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론의 듣기의 입장을 만약에 잘 못 들었으면 이 문장을 알아주세요. The hypothesis are not scientifically supported 이거는 과학에 해당되는 문제에는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능 문장입니다. 그 다음 본론 첫 번째 통합형 본론은 이렇게 우선 화자의 입장 즉, LC의 입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LC의 큰 반박을 적고 세부사항을 적고 그리고 독해의 내용과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자는 설명하기를 The soil in the bottom of the lake is not responsible 호수 바닥에 토양은 책임이 없더라. 그래서 독해에서 주장한 토양 때문이라는 걸 우선 반박을 해줘요. 그리고 세부사항 아까 뭐였냐면 Specifically라고 자세히 적자면 이라는 부사를 써주고 나서 아, 나 세부사항 쓸 거야. 그게 뭐였냐면 When water from the lake is absorbed in a cup 그래서 호수에서 가져온 물이 컵 안에서 관측되어졌을 때 It still has a pink color without the soil. 토양이 없는데도 여전히 핑크 컬러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세부사항이었죠. 참고로 이 본론 1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 관련지어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아마 디테일이 조금 더 많을 테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잘 듣고 추가적인 내용 정확하면 적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와의 대비를 보여줘야겠죠. 이것이 대조를 이룬다. Oath가 저자, 독해를 말하는 거죠. 독해의 저자의 생각과 뭐였냐면 아, 호수 바닥에 토양이 그 호수로 하여금 핑크 컬러를 가지게 하는 거다. 본론 두 번째 화자는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두 번째가 나콜라이트 얘기였었죠. 자, The original color of 나콜라이트 is white, not pink. 그래서 나콜라이트의 원래 색깔은 핑크가 아니라 하얀색이야. 그리고 In detail, 세부적으로 적자면 하고 이제 중요한 얘기 적어줍니다. Only when 나콜라이트 is affected by chemical reactions. Affect가 영향을 주는 건데 수동태니까 받는 거네요. 그래서 나콜라이트가 화학작용에 영향을 받을 때만 핑크 컬러를 배출하는데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없어, 성분들이 없어, 뭐 그런 화학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들이 없대요. 이것이 저자의 생각과는 반대인데요. 뭐였냐면 metallic substance called 나콜라이트, 나콜라이트라 불리는 금속 성분이 is the culprit, culprit이 원래 범죄인이란 뜻인데요. 또 어떤 뜻이냐면 cause, 즉 원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he pink color of the lake 자, 여기 잘려있는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브 더 레이크에요. 맨 끝에가. 그래서 그 호수의 핑크 컬러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과 반대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론 세번째 화자는 말하길 LG LG는 그 호수를 빨갛게 만들 수는 없어. 자, 그래야 해서 이제 구칙으로 설명을 하자면 푸세는 설명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LG가 현재의 사실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라는 걸 쓰니까 자, 이프절의 war 그 다음 주절의 조동사가 과거 그래서 과거, 과거 이렇게 맞춰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끼, 이끼가 조류가 그 원인이라면 그렇다면 호수의 색깔이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 뭐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뭐때문이냐면요 그 LG의 amount가 varies 다양해진다 달라진다 매 시즌, 매 계절마다 그러나 it is not the case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들 be the case 라는 표현은 뭐라 동의 표현이냐면요 be true 와 동의 표현입니다 즉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야 계절마다 그 호수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늘 핑크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자의 견해와는 다르다 그게 뭐였냐면 LG가 야기하는 거야 그 호수의 색깔을 모함으로써 배출함으로써 물질들 두 가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빨간과 옐로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참고로 제가 레드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핑크였네요 제가 실수라고 했네요 자 두 번째 통합형 문제는 M-Track이라는 제목의 문제인데요 M-Track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KT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M-Track은 그런데 미국 내에서 그리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독해 서론 정부가 M-Track을 운영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외탄 지역을 M-Track으로 연결할 경우 사용자도 많지 않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 자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트라이어를 할 때 비행기나 보통 자가용을 이용하죠 기차를 이용한 사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기차로 이렇게 그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거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부가 M-Track을 운영 지원하면 비행기 회사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들 항공회사들은 다 민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M-Track과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정부가 M-Track을 스폰서 후원하게 되면 민영 회사들은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세 번째 미국 내 대중교통으로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니 개인차를 이용하는 게 낫다라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요거 스킬은 반박을 했는데요 서론 미국에서 M-Track은 필수 교통수단이다 그러면서 본론 1 외딴 지역 사람들이 딱히 이용할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니 외딴 지역을 다른 도시와 연결하는 것이 정부의 role, 역할, duty, 의무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financial한 관점에서 봐선 안 된다 즉 금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공항에 있는 Air Traffic Control Tower 우리가 보니 관제탑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정부가 지어주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도 트레인을 시켜 훈련시켜 게다가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세럴라이트, 위성도 정부가 펀드, 돈 대주는 거야 즉 독해 주장이 뭐였습니까? 아, 민영항공사에 대해 차별이라고 했는데 듣기에서는 차별 아니야 일반 민영항공사도 정부가 후원, 지원을 해주는데 요런 지원을 해준다는 거 생각을 해봐 차별이 아니지 세 번째 엠트랙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Outdated System 그래서 아주 구형 시스템 때문인데요 유럽과 일본의 경우 High Speed Train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KTX라는 걸 에세이에 쓰면 채점자들이 모릅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High Speed Train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KTX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고속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처럼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면 사용자는 늘 것이야 해결책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나사지 문명의 사라짐에 관한 문제가 예상 문제인데요 참고로 이게 미국의 남부지역의 고대 지도인데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에리조나라고 있습니다 이 에리조나 이 위쪽 지방에 아나사지 문명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한 주거지를 만들어 생활을 했었습니다 미스테리는 이 아나사지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독해에서는 그 세 가지 그 가설을 냅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사지 문명은 가뭄으로 멸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가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세 가지를 댈 거예요 첫 번째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의 증거가 있다 지구온난화 뭐라고 하나요 글로벌 워밍 그런 증거가 있대요 두 번째 그들의 관계시설 자 관계시설이란 말은 irrigation facilities 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 잘 알아주세요 물 대주는 거 그래서 물 끓어오는 것들 이런 게 불충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나친 자연자원을 이용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 나무를 많이 베고 그래서 결국엔 가뭄이 발생해서 멸망한 거 아니냐라는 독해의 가설입니다 반박을 하는데요 듣기에서는 첫 번째 가뭄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당시에 tree ring analysis 을 해보면 자 tree ring 이 단어도 역시 알아두는데요 이게 나이테라는 뜻이에요 나이테분석을 해보면 가뭄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대요 가뭄이 있을 때에는 tree ring이 thin and narrow 한데 그렇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나이테분석입니다 이 나이테들과 달리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의 나이테는 어떠냐면요 간격이 좁아요 그 다음 이 선이 얇습니다 즉 thin and narrow 그럼 이때 뭐가 있었다? 가뭄이 있었다는 얘기죠 독해에서 주장에 대해서 듣기에서 뭐라고 반박한 거냐면 아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해봤는데 얇고 나이테가 얇고 간격이 좁지 않았어 그 말은 가뭄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관계의 설은 그들이 사라지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 독해에서는요 관계의 설이 불충분했다고 말하는데 듣기에서는 오래전부터 걔네 관계의 설을 이용해왔다는 증거가 있어 역사 기록이 있어 그걸로 봐서 관계의 설이 불충분해서 얘네들이 멸망했다는 주장도 틀렸다는 거죠 세 번째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해 멸망했을 가능성이다 자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독해에서 독해에서 만약에 가뭄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면 듣기에서는 아니야 전염병 때문이거나 전쟁 때문이었을 거야 다시 독해에서 만약에 전쟁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듣기에서는 아니야 가뭄이나 전염병 때문일 거야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거는 문명의 멸망에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독해에서 셋 중에 하나 놓고 듣기에서는 나머지 두 개를 반박 근거로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 통합형이 다 마무리 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 맞아 하나 여러분 통합형 같은 경우 제가 이 강의 말고 4월 예상문제 적중특강을 찍은 게 있는데 맨 처음 보시면 메가테리엄이라는 제목의 통합형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말하면 제목을 말하면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자 이 적중특강 이전 강의가 있는데 그 특강의 첫 번째 문제 있거든요 고대에 멸종된 동물의 그 카니볼 얘네가 그 육식이었느냐 아니면 그 초식이었냐 그래서 어버버리였느냐 주사감 꼬였네요 그래서 그걸 묻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곧 나올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독립형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독립형은 템플릿을 이용한 글쓰기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템플릿 이 다섯 개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주된 의무와 사회변화 스트레스 해소나 예방 경험업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관계와 경험업기 주된 의무와 사회변화 사회변화와 스트레스 해소 이런 식의 조합을 이루면 글쓰기를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템플릿 없이 이런 템플릿 없이 그냥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물론 나중에 본인 실력이 항상 좋긴 하겠지만 1년 걸립니다 여러분 1년 그러니까 템플릿을 이용한 글쓰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인간관계 인간관계와 그리고 스트레스 예방 템플릿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There is never a good reason to be rude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데에는 무리한 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절대로 없다 자 문제 자체가 조금 그렇죠 해석을 다시 한번 좀 표현하게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무리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예의를 꼭 지켜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할 거예요 늘 예의를 지켜야 돼 그래야 인간관계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무리하게 행동 가끔 무리하게 행동하면 서로 간에 말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말다툼에 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 게 예방될 거니까 자 이 문제를 저희가 전개 나아기 위해선 예의바른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를 알고서 응용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polite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음 더 이상 안 떠오르면 어휘공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예의바른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뭐가 있냐면 courteous 그 다음 civil 그 다음 respectful well-mannered 이런 단어들이 다 예의바른 이런 단어입니다 자 다섯 개 저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p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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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eous 쌓는 건데요. 여기 앞에 봤던 공식이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요. 좋은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사교성을 얻어야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늘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courteous attitude 예의바른 태도 이게 필수인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교류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서로 자 이렇게 예의바르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without trouble 그런 trouble 없이 문제 없이 잘 교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다 추가의 example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template을 써서 에세이를 전개할 경우 문제의 포인트와 template이 잘 맞아 들어가면 수월하게 점수를 낼 수 있는데 점수가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template을 이용해 쓴 글은 조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느낌을 조금 버리기 위해서 이런 추가 example의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친삼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나친삼 나와 반대쪽을 선택해 안 좋은 결과 그리고 나인트 나와 같은 쪽을 선택해 좋은 결과 이 둘을 대비시키는 공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네 개의 자 시그널을 줍니다. 이정표를 줘요. 그리고 나서 나친삼을 먼저 넣어요. 나의 친구의 삼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 즉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얘기는 예의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아까 우리 이 템플릿 제목이 인간관계잖아요. 그거 잘 안됐다는 얘기에요. 실패했다는 얘기에요. 대조적으로 누구였냐면 나인트죠. 나인트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어. 어때요? 어렵지 않죠. 나친삼 공식은 이렇게 원리만 알고 있고 문장을 조금만 쓸 줄 안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템플릿의 정형화된 느낌을 벗어날 수 있는 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영어로 한번 봐야겠죠. 자 이 줄곤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그대로 영어로 옮기셨네요. He often revealed his emotions as they were 자 여기 emotions가 복수 형태니까 대의로 해가지고요. 있는 그대로 as they were 그리고 안타깝게도 He could not maintain smooth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그래서 이제 원만한 관계를 못 가진 거예요. 대조적으로 In the case of my aunt 자 나의 aunt의 경우에는 She tried to keep good manners in any circumstances. 여러분 매너란 단어 S가 없는 매너는 방법이고요. manners라고 해야 예의범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She could get along well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였죠. 여론조사는 대디야를 보여줬는데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Absolute politeness 그래서 완벽한 예의발음 그리고 Occasional rudeness 가끔가다가 좀 무리하게 행동하기 이것 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 즉 완전한 예의발음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반대로 후자를 지지한 사람 비율 요게 후자죠. 극도로 적었대. 그래서 서베이 결과는 뭘 나타내느냐 점점 커지는 인식 대디야라는 선택한 쪽이었죠. Complete courtesy Courtesy가 여러분 Courteous의 명성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의 늘 예의발음 행동하는 게 이게 사는 동안 내내 더 이루어온 거다. 가끔 화 또는 가끔 좀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예방입니다. 역시 템플릿이 있고요. 잠시 Pause 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라면 이 부분 선택한 쪽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써주면 좋아요. At all times가 All the time이에요. 늘이란 뜻이죠. 늘 다른 사람에게 예의바른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 기대되어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수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람 원래는 이 스트레스 뒤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 맞게 스트레스를 조금 더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Caused by each other's impoliteness 그래서 서로서로의 무리함으로 약이 되는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 추세이다.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문제에 맞게 변형을 좀 했죠. 문제는 이 이슈를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 이 경우에 Showing courtesy 그래서 예의바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어. 한 저명한 한국에 세 명이 등장했었죠. 아까 화면에서 사회학자, 과학자, 교육 전문가 누구 제일 적절한가요? 사회학자가 제일 적절하잖아요. 사회학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To show good manners 자 매너 좋은 것 즉 예의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걸 택하면 그들은 이런 목적 달성할 수가 있어요. 자 Reducing pressure from 자 템플릿 원본에는 Workhorse studies인데요. 지금 Workhorse studies를 넣으면 범죄의 흔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묻는 거랑 좀 약간 생뚱맞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voiding으로 바꿔가지고 피하는 거 Pressure 어디에서 오는 Argument Argument가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에서 오는 Pressure를 피하는 목적 달성할 수가 있어. 언제? Show good manners 예의바른 행동을 보여주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void 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꾼 거였습니다. 그 사회학자는 또한 시사하기를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릴 거라고 이 유익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뭐 한다면 반대쪽 반대쪽이 뭐가 되는 거죠? Rude behavior sometimes 때때로 무리한 행동을 선택한다면 이게 본론 E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두 문제 더 알려드리는데요. 이 두 문제는 한글 아이디어만 잡아드릴 거예요. If people are on holidays they should leave their cellophones at home. 사람들이 휴가 중일 때 휴가 중이라면 그들은 집에다가 이동전화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을 놔두고 가야 돼. 즉 가져가면 안 돼. 저희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핸드폰 놔두고 다니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인간관계를 쓰십시오. 전화가 없으면 휴가를 같이 즐기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인간관계가 좋아하죠.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스마트폰 가져갔는데 스마트폰만 하느라고 여행지에서도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아니면 가족 중 누구한테 핀잔을 듣고 하는 얘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휴가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스트레스 예방 휴가 중 걸려올지 모르는 직장 전화 아 이걸 생각한다면 스트레스 예방용으로 전화기 안 가져가는 게 나은 거야. 그 다음 다른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술 제품들을 출시되자마자 사는 걸 선호하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선호하는데 너는 어느 걸 선호하느냐. 저희는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예방을 쓰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할 거냐면 이걸로 갈게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신속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사례를 얘기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 예방 공식을 써서 가지고 싶은 전제제품을 구입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빨리 나오자마자 구입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